저분은 아트싱어라는 전제 하에 지금 저희끼리 토론은 개그맨이냐 배우냐 이렇게 나뉘어있어요. 오늘의 박명수는 이분이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한 붐이라고 생각해요. 붐 맞는 거야. 붐 얘기해. 그만해, 인마. 입술 안 다물었어. 입술 안 다물었어. 100% 붐. 이렇게 돌아와, 붐이야. 제가 보기에는 헤드윅 뮤지컬 하시는 분들 중에 배우들이 많은데 키도 크고 손가락도 예쁘고 부른 거 보니까 유연석 씨. 유연석 씨다. 유연석 씨가 헤드윅을 했어요. 맞아요. 저는 서지석 씨. 하이킥 시리즈에 나오셨던.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기를 보고 서지석이 나와요, 얼굴이? 아니 근데 어제 5번하고 오늘 5번하고는 뭔가 좀 다르긴 하네요. 어제 5번은 너무 쉽게 맞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5번은 정말 아트싱어라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 어제는 뭐 분장의 의미가 없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큰 용기를 내셔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박수를 한 번 더 보내고 싶네요.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무대 밑으로 보시겠습니다. 퀸가민가 님이었습니다. 땡큐, 땡큐. 형, 형 붐은 아닌 것 같아요. 붐야. 붐이 너무 뜬금없이 여기 나온다고? 야, 그러면 나는 분 뜬금없이 안 나왔냐? 아, 붐은 아닌 것 같아. 네.